안녕하세요. 먹티 검증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열정 카지노와 검증 진행 중인 단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정 카지노는 2024년 1월 17일에 도메인 생성이 되었으며 열정을 운영하는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리오 버터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약 100만원 미만의 당첨 금액을 전액 먹티한 이력이 확인되어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열정 카지노는 에볼루션, 드림게임, 아시아게이밍을 포함하여 카지노 23종, 파버네로, 플레이스타, 게임아트를 포함하여 슬롯 49종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먹티 이력이 있는 업체들과 깊은 연관성이 확인되었기에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단은 2023년 10월 5일에 도메인 생성이 되었고 동일한 서버 IP에서 먹티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은 카지노, 슬롯, 미니게임, 가상게임, 스포츠 등 다양한 게임을 발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규 가입처 충전, 지인 추천, 누적 충전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게임에서는 라이트닝, 풍성한 골든바카라, 슈퍼슈퍼, 메가불 등 제한되는 게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이트는 회원들에게 먹티를 하기 위해 생성되는 곳이 많아 사용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 충전내역, 환전내역, 배팅내역, 보유 머니내역, 보게센터 대화 내역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저장 후 이용하시면 먹티 사건 발생시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충전 이벤트 및 신규 이벤트는 먹티 사이트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베가스 점검 검색하신 뒤 다양한 먹티 검증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신 분들은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이트 이름 또는 주소일 경우 글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티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티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